안녕하세요. 경기음악유랑에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창문 먼저 들려드릴게요. 창문 먼저 들려드릴게요. 인사할 수 있다면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주 오래된 걸 본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 들텐데 음 그럼 참 좋겠네 마음에 근처뿐 하나네요 해나 실컷 줄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럼 어느새 찾아온 외로움도 잘되 자른 이 불안함도 금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니까 달이 슬금슬금 뜨는 걸 바라봐요 오늘도 어느새 내 마음에도 창을 내 매일 안녕 달과 인사할 수 있다면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주 오래된 걸 본다면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주 오래된 걸 본다면 음 그럼 참 좋겠네 음 그럼 참 좋겠네 마음의 근처뿐 하나네요 마파람이 나 실컷 해나 실컷 줄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럼 어느새 찾아온 외로움도 잘되 자른 이 불안함도 금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니까 근처뿐 하나둘을 내어 마파람이 나 실컷 불어온다면 좋겠네 마음의 불어온 바람이 구석구석 굽고 간 뒤엔 긴 새 새로워진 마음이 되니까 적어도 지금은 괜찮아지니까 어릴 적에 난 뭘 좋아했더라 부자라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 어릴 적에 난 뭘 잘했었더라 고찰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 둘 나이를 보고 가면서 세상에 치이고 사랑에 깎이고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음 몇 년 전에 난 뭘 좋아했더라 좋아하던 것도 좋아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 몇 년 전에 난 뭘 잘했었더라 하나 둘 나이를 보고 가면서 하나 둘 나이를 보고 가면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사랑에 깎이고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음 음 음 얼음 얼음 이런 건 참 더깝네 하나 둘 나이를 보고 가면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사랑에 깎이고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음 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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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벌어진 상처 온갖 때 묻은 내 맘 반복되는 내일에 지치고 지쳐가도 다가올 아침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난 발레를 하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지쳐버린 내 맘에 작은 용기를 칠하고 쉴 새 없이 두드리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상처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까지 난 발레를 하네 지난 날 품었었던 거대한 욕심을 쉬 잊지 못함에 남아버린 미련들 이젠 놓아줄 수 있어 툭툭 떨쳐버리고 비오는 마음과 새로 시작하기 위해 난 발레를 하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지쳐버린 내 삶의 작은 용기를 칠하고 쉴 새 없이 두드리네 쉴 새 없이 두드리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상처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까지 모든 상처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까지 모든 상처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까지 난 발레를 하네 눈 빨레를 하네 눈빨레를 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